안녕하세요. 함께한 수록정답의 학과원지는 정답학 정국입니다. 자, 우리 드디어 또 시즌2 모의고사가 출시가 됐습니다. 자, 우리 시즌1 있었고, 시즌2가 있는 건데 시즌1은 6월 평가원 대비해서, 시즌2는 이제 그 다음인 9월 평가원 대비해서 물론 이게 올해가 날짜가 좀 특이해가지고 원래 9월 첫 주인데, 9월 첫 주의 수요일인데 9월 첫 주 수요일이 8월 31일이야. 그래서 이제 8평이다, 8평이다 이러는데 자, 그래서 이제 이 일정 때문에 선생님도 8월 초에 출시할까 하다가 어쨌든 날짜는 8월 31일이잖아. 그래서 한 주 당겨서 시즌2를 더 한 주 당겨서 출시하게 됐어요. 자, 우리 시즌1 5회분이었죠. 시즌1 6월 평가원 대비해서 5회분을 풀었었는데 너무 좋은 반응, 고맙고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축제인들하고 선생님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좋은 반응이 와서 그래서 학생들은 댓글을 보고 선생님도 좀 보람을 느꼈던 그래서 시즌2, 시즌3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. 그래서 시즌2도 자, 5회분인데 이제 6월 평가원이 끝났잖아. 그래서 이 시즌2는 6평이 반영됐어요. 자, 6월 평가원의 특징이 뭐였을까요? 6월 평가원의 특징? 6월 평가원의 특징은 다른 애보다 2페이지, 3페이지의 난이도가 올라갔어요. 그리고 4페이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어. 양쪽 공기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좀 내려갔고 자, 2페이지, 3페이지에 잘못하면 시간을 많이 끌었을 법한 그런 난이도 조금 올라간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게 원래 그 맘에 준비가 없다가 닥치잖아. 그러면 더 어렵다고 느꼈을 거야. 원래 2페이지에 그런 난이도 문제가 없었어. 그래서 3페이지에 주로 들어가거나 3페이지 후반에 들어가거나 그랬었는데 그런 게 갑자기 툭 2페이지에 나와버리니까 당황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앞에서 막혀서 시간을 많이 쓰면 뒷페이지에 내가 평소에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잘 못 풀게 되거든. 당황하니까. 그래서 2페이지, 3페이지 난이도를 높인 게 일단 약간 6월 평가원의 전략이 아니었을까.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양쪽 공기 중화를 좀 낮췄는데 그래서 6평을 반영해서 이제 시즌2 그런 사태가 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6평을 반영해서 자 2페이지, 3페이지 난이도 올렸습니다. 그리고 4페이지 난이도는 그대로 뒀어요. 안 낮췄어. 안 낮췄어. 아니 양쪽 공기 중화 반응은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잖아.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. 그치? 자 그래서 양쪽 공기 중화 반응의 난이도는 낮추지 않고 2페이지, 3페이지 난이도는 6평처럼 올려놨어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올해 6월과 9월의 경향이 중요한 거거든. 그래서 6월 평가원이 치러진 이후니까 지금 6월 평가원 반영해서 시즌2, 5회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올해의 경향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즌3, 시즌4는 이제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시즌3, 시즌4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예요. 파이널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다시 나눠서 올해는 이제 시즌3, 시즌4로 자 6회, 6회 나눠서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자 요것들은 이제 6월과 9월이 모두 반영이 돼 있겠지. 그래서 6월, 9월이 모두 반영된 이제 시즌3, 시즌4, 자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될 거고 자 이제 우리가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이제 시즌2를 만나게 되는데 자 6평을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이제 1학기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많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을 거예요. 근데 이제 9월 평가원 이제 요 시기는 이제 9월 평가원 대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아 많은 정리를 했을 거야. 자기 실력이 올라간 걸 느끼고 있을 거야. 그래서 6평보다는 9평에서는 이제 좀 더 아 6평 볼 때는 정신이 없어도 내가 뭐 정리가 잘 돼 있는 건지 내가 잘 아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였을 거야. 근데 이제 9월 평가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제 좀 체계가 잡히고 있다 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싶어 보세요. 자 그래서 시즌2 자 5회분 시즌1이랑 같고요. 자 20문항 이제 전체 모의교사 형태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출제진하고 자 평가원 수능 출제위원 그리고 개정교과서 지필진 이 분들하고만 작업을 해요. 학생들하고 만드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. 그래서 문제가 진짜 좋은 거야.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 거예요. 2페이지 3페이지 문제들도 다시 풀어보면 아 이 조건이 이런 뜻이구나. 아 이런 걸 출제자들은 원하는 거구나. 이게 학생들이 만든 모의교사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좋은 관점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출제자들은 이렇게도 문제를 응용할 수 있다.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에요. 그래서 보고 틀린 문제들은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어. 한 번 풀고 버리면 한 번 풀고 그냥 딱 치워버리면 그게 똑같이 나왔을 때 수능장 가서 있잖아. 어 이거 봤어. 어 이거 정답 모의교사 봤어. 이거 정답 모의교사 봤어. 그런데 쩜쩜쩜 어떻게 풀었더라?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아 한 번 풀기 어려운 쉬운 문제 말고 어려운 문제들은 한 번 풀어서는 그 풀이 방법까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자기가 틀린 것들은 두 번 세 번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은 세 번 이상 풀길 바라요. 자기가 틀린 문제는 두 번 이상 풀고 그렇게 해야 자기 게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점이 보완될 수 있게끔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서 푸세요. 자 1등급 컷은 이제 시즌 1과 똑같이 40점인데 1등급 컷 40전도 이건 점수도 어려운 거지. 근데 쌤 시즌 1보다 더 높아진 거 아닌 거예요? 높아진 거예요. 높아졌는데 왜 1등급 컷이 같은 줄 알아? 어 너희들의 실력도 올라갔거든. 지금 6월의 모습과 9월의 모습은 달라요. 9월의 모습과 수능 때 들어간 모습은 또 달라요. 이게 업그레이드가 탁탁 되거든. 그러니까 지금 6월보다 실력이 더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컷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. 우리가 난이도 올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도 올라갔기 때문에. 오케이? 자 그래서 1등급 컷은 40점 정도로 맞춰놓은 쉽지 않은 모의고사야. 오케이? 자 그래서 총 5강으로 주요 문항 해설을 할 거고요. 선생님이 시즌 1에서는 이제 한 회당 2강으로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수가 많은 걸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. 그래서 선생님이 주요 문항 이제 쉬운 문항 빼고 주요 문항으로 해서 자 한 회당 한 강으로 해서 5강으로 딱 컴팩트하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문제를 풀 때 어... 정말 시간을 엄수해야 돼요. 이거는 모의고사잖아. 모의고사 실모잖아. 실모. 실전처럼 해보는 모의고사인 거잖아. 그치? 집에서 하는 푸는 학생들이라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. 나 30분 동안 시험 볼 거니까 어... 아무도 방해하지 말고 내 방을 두둘기지 마라. 이렇게. 또 뭐... 스카 같은 데서 하는 학생들은 어... 어차피 방해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딱 자기 혼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는데 어... 마킹까지 30분이야. 마킹까지. 마킹까지. 딱 30분 띠디디디 한 다음에 어... 마킹해야지.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쓰는 건 괜찮지 않을까? 안 괜찮거든. 실전에서는 안 괜찮아. 수능장에서는 딱 종치면 걷어가요. 그거 더 쓰면 부종의 기로 처리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연습도 평소에 해야 돼. 그리고 OMR 마킹하는 것도 진짜 연습이다. 그것도. 이게 살짝살짝 점 찍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 보이는데 안 돼. 정확하게 칠하는 것도 연습이야. 어... 그래서 정확하게 마킹도 제대로 해보고 오류 안 나게끔 그 다음에 30분 마킹이 끝났을 때 30분. 그러니까 한 몇 분 남았다 라고 하면 못 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마킹을 먼저 해야죠. 그리고 나머지 한 두 문제 정도는 풀면서 바로 마킹하고 그렇게 해서 30분이 딱 끝났을 때 마킹까지 완벽하게 되게끔 그렇게 실전 연습을 해야 돼.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... 작년 수능에 있잖아. 불상사가 좀 있었어. 작년 수능에 15번 때문에 망한 학생들이 많았어요. 아니 19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왜 15번인가요? 이게 15번에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왔었는데 멀렁도 문제였어. 근데 그게 방향을 딱 잘 들어가면 쉽게 풀려요. 용질로 쫙 풀어버리면 금방 풀리는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막 계산도 꼬이고 갑자기 막히니까 당황하는 거야.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또 착해서 넘어가는 걸 잘 못해. 그게 한 문제당 2분 2분이야? 2분 이상이 지나가면 넘어가세요. 그 연습도 해야 돼. 실전에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막힐 수 있잖아. 사람인데 어느 한 문제가 중간에 2페이지나 3페이지 막힐 수 있어요. 근데 그거의 시간을 10분 이상 써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. 막혔어? 버려야 돼. 진짜 버려야 돼. 그 연습도 해야 돼. 실전 모의고사에서 2분이에요. 2분을 더 쓰고 있다. 그러면 넘어가세요. 넘어가서 뒤에 거 다 풀어. 그리고 와. 그러면 다른 거 푸는 과정에서 이제 앞의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그게 좀 잊혀져. 왜냐면 내가 풀어서 막혔다니까 그건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. 근데 그게 환기가 잘 안 돼. 그 시간에 그것만 잡고 있으면 잘 환기 안 돼요. 오히려 시간만 가면서 얼굴 뻑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. 끝에까지 가서 끝까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풀고 다시 돌아와 보면 어느 정도 좀 환기가 돼 있을 거고 아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보자. 아까 내가 못 본 게 뭘까.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연습이니까 꼭 2분을 더 쓰고 있다. 안 돼. 넘어가야 돼. 그 연습까지 자 이렇게 시즌 2 시즌 3, 시즌 4 나중에 모의고사 더 풀면서도 그 연습도 같이 하세요. 그래서 진짜 30분을 정확하게 지키는 실전 모의고사로 풀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풀고 채점하고 자 틀린 거는 여러 번 틀린 건 여러 번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의고사 정말 열심히 만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30분 시간 연습도 하고 자 이 문항들도 이 문항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력이 이제 고울평가원 대비해서 좋은 문제로 되게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수능도 대비가 되게끔 자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날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요. 자 9월 평가원 저거 9평 대비니까 당연히 9평 전에 완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시간 꼭 지켜서 1회부터 푸시고 자 1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9평 대비해서 다시 한 번 화이팅하고 수능 대비해서 또 하여튼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